1. 책 읽어주기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제 아이 부 신인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오다. 제 4장. 내가 신인 허경영 올 것을 예언하다. 종교나 민족 경전, 미래에 대해 예언한 책들 속에는 장차 내가 허경영 올 것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이 많이 있다. 1. 천부경. 약 1만 년 전에 만들어진 한민족의 경전인 천부경은 한자로 80일자가 기록되어 있으며 본체의 분신이 지구에 왕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대표적인 구절들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운삼사성환 57. 예수가 34세에 돌아가면 신인 허경영 57세에 고리를 이루리라. 1. 일묘연만왕말래 용변부동본. 우주본체윤는 묘연하여 우주의 이곳저곳을 수만 번 오고 가나니 본체의 모습은 수없이 변하여도 본체의 근본은 변함없이 그대로구나. 2. 본신본태양학명 인중천지일. 본신본태양이 높이 쏟아 세상을 밝게 비추니 사람 속에 천지가 하나가 되었다네. 3. 겨감유록. 겨감유록은 조선 명종 때의 예언가 겨감 남사고가 어린 시절 어떤 신령한 사람을 만나 전수받았다고 하는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예언서이다. 4. 남사고 비결. 남사고 예언서라고도 한다. 겨감유록에 의하면 말과 경정과 도가 끊어져 도덕이 땅에 떨어진 시기 한편으로 도장이 바다만큼 많다는 의미. 5. 해인시대에 신인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다. 해인시대는 많은 글과 영상이 떠 돌아다니는 정보에 받아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이다. 이러한 때에 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한반도에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신인이 나온다. 그는 성을 알 수 없고 아버지가 없다. 성스러운 황제인데 사람들이 보고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남사고는 한심한 일이라고 한탄한다. 성스러운 황제는 바른도로 세상을 다스린다. 그리고 인류를 심판하여 천만 명 내외를 백궁으로 인도하고 지상을 낙원으로 만든다. 신인이 올 장소와 시기 그리고 성제의 모습에 대한 예언은 다음과 같다. 1. 장소. 편답천하조설래. 천하를 두루 살펴 조선우리나라에 온다. 성산성지우명지. 성스러운 산, 성스러운 땅,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이다. 사도부도신인출. 섬 같은데 섬이 아닌 곳에서 신인이 출연한다. 2. 시기. 언어도단 말과 글과 도가 끊어진대. 해인시대 인터넷시대. 38모군시황출. 동방운이 시작되면 황제가 출연한다. 말세성제시부지. 말세의 성스러운 황제를 보고도 알지 못한다. 서기동래우명성. 서양기운이 동양으로 올 때 소 울음소리가 난다. 보혜사영의 인출. 보혜사영이 해인시대에 나타난다. 시지강신절부지. 때가 이르러 신이 내려오나 그때를 알지 못한다. 3. 성제의 모습. 쌓인 불인신인출.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닌 신인이 출연한다. 사람의 모습이지만 일반 사람이 아닌 신인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진인용사해인법. 진인신인은 해인법을 사용하여 일을 한다. 해인법은 인터넷,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전세계에 자신을 드러내고 가르침을 편다는 예언이다. 하성부지무부지자. 어떤 성시인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다. 이 구절은 천신이 여자의 탯속에 들어가 영성결합을 통해 화신하는 것을 말한다. 우성제야. 소 울음소리가 들판 인터넷에 가득하다. 이것은 신인이 강연한 것을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상황을 묘사한 구절이다. 4. 세인들의 반응. 말세성제시부지. 말세에 오신 성제성스러운 황제를 사람들은 보고도 알지 못한다. 세인부지한 심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한심한 일이다. 5. 신인이 할 일. 운중영신 정도령. 구름같이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영신이 바른 도로 세상을 다스린다. 개벽 이래 초봉운. 지구는 개벽 이래 처음으로 최고의 운을 만난다. 천년대운 개령국. 이 구절은 동서양을 망라한 세계통일과 천년지상낙원 건설을 암시한다. 천년대운 개령국은 신인이 동방과 서방을 통일한 개령국을 이루어 신이 통치하는 천년 태평신대를 연다는 예언이다. 도전 강증산. 증상계열 민족종교의 교조인 강증산은 대두목이 판 밖에서 온다고 하였다. 즉 종교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 밖에서 온다는 것이다. 성경 바이벌. 기독교 성경에서는 보혜사, 성령, 천년왕국의 도래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복음서 중 하나인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여 영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 보혜사는 때로 성령으로 지칭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31절에는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 대목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도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다. 성경 속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는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을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25장은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하여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랑은 신인이며 신부는 전 인류를 말한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이라하여 신인은 요란하게 오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추베도 추베도는 중국 당나라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중국의 예언서이다. 여기에 있는 60가지 예언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 5개가 말세와 나예허 경영 대한 것이다. 적대관계에 놓인 곳에서 하늘아이가 나타나 서로 대적하는 세력들을 잠재우고 전쟁을 끝이게 하여 국경이 없는 평화로운 천하일가를 이룬다고 되어 있다. 하늘아이는 신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57번째 예언 물극필반 이독제독 삼척동자 사이석복 사물이 극을 이루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독으로서 독을 없앤다. 삼척동자 아주 작은 나라를 뜻함에게 내 나라가 두려워 복종한다. 감리상극 견천의 천사사인 미살기 물과 불이 서로 극을 이루다가 하늘아이를 본다. 하늘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기죽이는 기계를 멈추게 한다. 불신기 재산 5월 중양종차집 병사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이한 이 재주꾼은 5월 적대관계에 놓인 곳에서 나타나는데 두 양 동양과 서양이 이 사람으로 인해 군대를 거두어 들인다. 59번째 예언 무성무부무 이무와 천하일 가치진대와 국경도 없고 정부도 없으며 너도 없고 나도 없이 천하가 일가가 되어 대화합을 이룬다. 1인 2대 세계복 수집 첨통 발거죽 홍황흑백 불분명 동남서 북진화목 한 사람이 전세계 행복을 위하여 첨통점치는 통해서 대를 뽑은 이 정성을 다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니 홍황흑백 인종의 구별이 없고 동서남북 천하가 다 화목하게 된다. 이외에도 신인이 오고 세계가 통일되어 태평성세가 온다는 예언은 아주 많다. 크 interfaces Love n 놓 놀 놀 놀 놀 놀 놀 감사합니다.